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와 관련한 몸신 특강을 마련했습니다. 사스, 메르스, 신종플루, 바이러스 파이트입니다. 경험한 바이러스 중에서는 가장 최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방심하고 긴장을 딱 놓으면 다 걸린다. 다 걸린다. 의료진들과 환자들이 생사를 다툼 사투의 현장을 봤습니다. 이번에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. 이번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되게 잘해줬는데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힘내세요, 여러분. 괜찮을 거예요.